용감한 소년 옛날에 디라는 구도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천막집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살았어요. 디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극장 앞 광장으로 가 구도닦기를 하여 돈을 벌었지요. 어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디라가 나무 밑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번 돈을 세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석가게 도둑이 들었대. 디라는 얼른 돈 세는 것을 멈추고 돈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좀 전에 도둑이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는구나. 수염을 길렀대. 디라는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석가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손님이 다가왔어요. 꼬마야, 내 구도 좀 닦아줘.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잘 닦아다오. 그는 비싸보이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파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는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디라는 곧바로 앉아 손님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둑 생각뿐이었지요. 손님은 먼저 왼쪽 발을 구두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디라는 노란색 헝거프로 구두의 먼지를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솔에 구두약을 묻혀 약이 구두에 잘 퍼지도록 문질렀지요. 윤이 나기 시작하자 디라는 다른 솔로 부지런히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디라는 경찰관에게 도둑에 대해 묻고 싶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불안해 보였어요. 이 멍청한 놈아 내 일이나 잘해. 손님은 번뜩이는 눈으로 경찰을 쳐다보며 디라에게 소리쳤습니다. 광택이 날 때까지 내 구두나 닦아 다 닦으려면 5분은 더 닦아야겠다. 디라는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분은 높은 사람인지도 몰라. 경찰관한테 나에 대해 불평할지도 몰라. 그래서 디라는 왼쪽 구두를 다 닦자마자 재빨리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쪽이요. 손님이 다른 쪽 신발을 구두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리빨리 해. 영화 시작하려면 2분밖에 안 남았잖아. 이상하네. 조금 전에는 하나도 서두르지 않더니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거지? 디라는 서둘러 먼지를 닦은 다음 구두약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헝거푸로 윤을 내려고 하다가 구두 뒤로 삐죽이 내민 금줄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디라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좀 더 숙이고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만됐다 얘야. 하며 손님이 구두통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손님이 지갑에서 잔돈을 꺼내는 동안에도 디라는 계속해서 구두를 닦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재빨리 양쪽 구두 끈을 서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동전을 주는 것도 받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디라가 경찰관에게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남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거지같은 놈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걸으려던 그 남자는 넘어져서 얼굴을 땅바닥에 찧었습니다. 그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동안 디라가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다가와 손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이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금목걸이가 구두 속에서 발견되고 가짜 수염이 주머니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디라는 재치있고 침착한 행동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와 보석 가게로부터 상을 받고 학교에서도 용감한 학생으로 상을 받았답니다. 소금과 달콤함 옛날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매력적이며 머리가 좋고 성공했으며 위대한 통치자라고 곧잘 말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도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왕은 오직 자기를 칭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지냈지요.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딸들의 충성과 사랑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딸들을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더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단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제 나는 내 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단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해보거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렴. 그는 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은 하늘만큼 높고 황금만큼 순수합니다. 하고 큰 딸이 대답했어요. 왕은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둘째 딸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님, 저의 사랑을 바다만큼 깊고 또한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고 둘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윽고 막내딸을 쳐다보았어요. 너는 어떠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셋째 딸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왕은 언니들보다 더 좋은 말을 해보라고 달랬습니다. 아버님, 막내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모든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왕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셋째 공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소금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나를 단지 소금만큼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너의 사랑이 겨우 그까짓 소금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왕은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단 말이냐? 내 말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안 그러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러나 아버님, 그 말이 저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왕은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대가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부터 왕은 막내딸에게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어요. 왕은 그의 두 딸을 이웃나라의 왕들에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막내딸만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비님이 언니들처럼 막내딸의 결혼도 준비해달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이에게 결혼을 왕이 말했습니다. 좋아 두고 보시오. 내가 누구를 그의 일작으로 정해주는지 왕은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거지가 맨 처음으로 눈에 띄었어요. 왕은 그 거지를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거리에서 무엇을 낳고 있었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궁전으로 붙들려온 거지가 모기 소리만 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로구나. 아주 좋아. 나는 너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그러면 둘 다 거지가 되겠지. 왕이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은 막내딸을 그 거지와 결혼시킨 뒤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공주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왕이 내린 벌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재물도 없고 지위도 없었지요. 그녀에게는 오로지 거지 남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용감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짜 거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이 처음이었고 일거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던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왕에게 잡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의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용감하고 영리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와 공주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공주는 약간의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작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더 늘렸고 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츰 부자가 되었어요. 몇 년 후에 그들은 좋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지요. 몇 년 후 그들은 궁궐 같은 집과 끝없이 넓은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왕 같은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자 그들 부부는 그 지역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그 도시의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는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들은 공주의 아버지인 왕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왕은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지요. 그는 자신의 딸이 초대한 만찬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만찬은 더없이 화려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왕과 다른 손님들은 모든 준비에 감동을 받았지요. 집주인이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베일을 가린 공주가 그녀의 아버지 앞에 와서 몸을 낮추며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왕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황금 그릇에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배가 고파 그릇에서 음식을 떠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깜짝 놀랐지요. 왕은 다른 그릇의 음식도 먹어보았습니다. 그 음식 역시 싱거웠어요. 소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음식마다 소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위를 가린 안주인이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왕이시여 저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음식이 마음에 드냐고?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음식을 줄 수 있느냐? 이 음식은 한결같이 전혀 소금을 쓰지 않았잖아. 나를 모독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배위를 벗었습니다. 소금을 좋아하신다고요? 폐하께서는 소금을 매우 좋아하시는군요. 황금이나 귀한 보석보다 소금이 일상생활에서 더 폐하께 가치가 있다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겠군요. 왕은 안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왕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한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왕의 셋째 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는 평범하고 싼 소금이 사람에게는 황금이나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내 딸아! 왕은 공주를 얼싸 안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왕은 막내딸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실수를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왕은 막내딸 부그에게 자신의 왕국을 넘겨주었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거짓말 즐기던 부자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황부자는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그래 거짓말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황부자는 집 대문에 벽보를 붙였습니다. 벽보를 본 사람들이 황부자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벽보에는 나에게 거짓말을 세 번 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써있었어요. 모두들 거짓말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차례대로 황부자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기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황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법 그럴 듯하군. 내 말이 옳다. 아휴 거짓말 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거짓말쟁이들은 툴툴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황부자는 계속 거짓말을 들었지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짓말이 없었어요.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구업하는 가난한 숯장수가 이 소문을 듣고 황부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황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은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숯장수 차례가 되자 황부자가 말했어요. 보아하니 내 거짓말도 시답 찾겠구나. 일단 들어보십시오. 저는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라면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 들어보시라니까요. 거짓말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어서 말해보아라. 숯장수는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우리 산골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 세 끼를 참새고기만 먹습니다. 그 많은 참새고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날마다 참새를 세 가마씩 잡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대체 어떻게 잡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안방문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방에 앉아서 손바닥에 노란 좁쌀을 펼쳐놓고 문구멍으로 내밀면 참새들이 좁쌀을 먹으려고 날아와 앉지요. 그때 재빨리 주먹을 움켜주며 한 마리씩 잡으면 됩니다. 황부자는 흥미로운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새들이 자꾸 날아들어 금세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가 되지요. 황부자는 웃을 듯 말 듯 하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예끼 그건 순 거짓말이야. 소짱소는 거짓말 한 번을 성공했습니다. 영감님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이야기 하봐라. 황부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짱소는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변홍사를 아주 쉽게 짓습니다. 어떻게 쉽게 짓느냐. 봄이 되면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발을 엮습니다. 발을 엮어서 무엇에 쓰려고 발을 논에 넓게 펼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벽실을 뿌리면 발 사이사이로 모내기를 한 것처럼 줄을 지어 모가 자라게 되지요. 황부자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 때문에 자풀이 자라지 않아 더운 여름에 김을 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름에는 뭘 하고 지내느냐. 냇몰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물놀이를 하지요. 가을에 벼가 다 익으면 발 내 귀퉁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발 사이로 벼가 저절로 훑어지며 소복이 쌓이게 되지요. 그러면 추수가 끝납니다. 원 원 세상에 논마다 펼쳐 놓을 그 큰 발을 무슨 수로 만든단 말이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우샘을 짓던 황부자는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옛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황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말았어요. 소짱수는 황부자가 한 번만 더 거짓말을 인정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다시는 거짓말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감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감님도 아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소짱수는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한 장 꺼냈습니다. 영감님 이 수건에 적힌 사연이 세 번째 진짜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수짱수는 손수건을 황부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웬 수건이냐. 거기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적혀있습니다. 펴서 읽어보세요. 황부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황부자에게 오백만 양을 빌려주었으니 꼭 받도록 해라. 황부자는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습니다. 이런 흉악한 거짓말이 있나. 황부자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그 유서가 사실이지요. 그러니 빌린 돈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빌린 돈을 갚으라고. 황부자는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란 말씀인가요? 그럼 영감님에게 세 번 거짓말을 했으니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제게 주십시오. 황부자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아이고 저 숫장수 한테 당했구나 내 재산이 오백만냥이 안되니 차라리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게 낫겠다. 황부자는 황급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끼 사람아 그건 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즐기던 황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고 가난한 숫장수는 큰 보좌가 되었답니다. 우물안 개구리 바닷가 가까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안에 커다랗고 까만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만 개구리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단 하루도 우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까만 개구리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만 개구리는 우물에 사는 벌레들을 잡아먹거나 가끔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까만 개구리가 한창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첨벙하고 바다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까만 개구리는 커다란 곤충이 떨어진 줄 알고 얼른 달려들어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보았을 때 까만 개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맙소서 우물 안에 개구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개구리 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나처럼 까마치 가 않잖아? 우물 안에 개구리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요? 나는 손님이야. 바다에서 온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소. 당신이 어디 이상한 곳에서 왔다는 걸 당신 이곳에 왜 왔는지 빨리 말하시오. 알았네 친구 나는 여기 올 마음은 없었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떨어진 것 뿐이야. 그러나 자네를 만나서 매우 기뻐.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당신 어디서 왔소? 나는 바다에서 왔소. 바다? 바다가 뭐요? 그게 얼마나 큰데요? 내 우물만큼 큰가요? 우물한 개구리는 펄쩍 뛰어서 달려들며 물었습니다. 이 친구야 어떻게 바다랑 자네 이 조금만 우물을 비교하겠나? 바다에서 온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물한 개구리가 한 번 더 놀라 뛰어오르며 물었어요. 바다가 이만큼 크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다랑 이 우물을 비교한다고 바다는 이 우물보다 천배 만배는 더 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내 우물보다 클 수는 없어. 당신은 거짓말쟁이오. 믿을 수가 없소. 그건 자네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바다를 보여줄게. 그러면 너도 어느 쪽이 진짜 큰지 알 수 있을 거 아냐?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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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안 갑니다. 당신은 정직하지 않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요. 당장 저리 가시오. 바다에서 온 개구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개구리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우물을 떠났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흐뭇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보지 이 우물보다 더 큰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그리고 우물 속을 뛰어다니며 혼자 즐겁게 놀았답니다. 수달의 꾀 넓은 바닷가에 수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1이라는 금강산을 꼭 구경하고 말 거야. 수달은 벼르고 벼르면서 몇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수달은 드디어 금강산 구경을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 금강산 꼭대기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어흥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흠 맛있게 생겼는걸. 호랑이는 수달을 보며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수달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지요.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니 넌 호랑이가 아니냐 우리 용왕님께서 산신령님을 시켜 호랑이 가죽을 모조리 벗겨오라고 했는데 산신령님이 너를 내게 보냈구나. 뭐 뭐라고 내 가죽을 수달의 호통에 호랑이는 당황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산 아래로 달려 내려오는 호랑이를 보고 토끼가 물었습니다. 호랑이님 왜 그렇게 허겁지겁 뛰어가세요? 저 산 꼭대기에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수달이 있단다. 그러자 토끼가 깔깔대며 말했습니다. 수달이 호랑이님에게 잡아먹힐까 봐 꾀를 낸 거예요. 그럼 내가 수달 녀석에게 속았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그래 그럼 지금 나와 함께 수달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니? 물론이지요. 내가 달아날 수 없게 너랑 나랑 서로 꼬리를 묶어야겠다. 좋아요. 호랑이님과 함께라면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토끼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는 꼬리를 묶고 다시 수달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넌 토끼가 아니냐? 우리 용왕님께서 내 간도 가져오라고 했다. 두 놈 다 냉큼 용왕님께 가자. 수달의 말에 호랑이는 또다시 화들짝 놀라 이내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꼬리를 묶은 토끼도 끌려갔지요. 호랑이는 나무숲이고 가시덤불이고 가리지 않고 마구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호랑이 꼬리에 묶여있던 토끼 꼬리가 뭉텅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토끼 꼬리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우렁 섹시 옛날 외딴 마을에 혼자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하도 힘이 들어 혼자 말을 했지요. 이 농사를 지어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랑 먹고 살아요.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사람은 없고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거참 희한한 일이네. 우렁이가 말을 했나? 농부는 신기한 마음에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가 물동이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농부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맛난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밥을 해놨지? 농부는 궁금해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누군가 몰래 푸짐한 밥상을 차려뒀습니다. 농부는 몹시 궁금했지요. 다음날 농부는 일하러 가는 척 하고 숨어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넣어놨던 물동이에서 꽃같이 어여쁜 색시가 나오는 겁니다. 색시가 밥상을 차리고 다시 물동이로 들어가려고 하자 농부가 뛰어나와 색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색시 너랑 같이 설어요. 아직은 안 돼요.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색시가 소줍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색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끈덕지게 졸라서 결국 농부와 색시는 같이 살게 되었지요. 농부는 우렁이 색시가 너무 좋아서 곁에서 잠시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렁이 색시는 종이에 자기 얼굴을 그려주며 농부에게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농부는 우렁이 색시 그림을 나무에 걸어놓고 틈틈이 쳐다보며 일했습니다. 절로 힘이 나고 절로 웃음이 났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 그림이 날아갔어요. 농부가 서둘러 그림을 쫓아갔지만 하필 사냥을 나온 왕 앞에 그림이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 속 어여쁜 여인이 누구냐 왕의 물음에 농부가 자기 색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코어슴을 치며 말했지요. 너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일 나와 내기를 하자 말타기 시합을 해서 네가 이기면 돈 천냥을 주마 대신 내가 이기면 내 색시를 데려가야 겠다. 그날 저녁 농부가 집에 돌아와 끙 알차 끙끙 알차 우렁이 색시가 까닭을 물었습니다. 농부가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우렁이 색시가 종이에 뭔가를 쓱쓱 적어주었어요. 서방님 걱정 말고 이 종이를 바닷물에 띄워보세요. 농부는 우렁이 색시 말대로 바다로 가 종이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쩍 갈라지며 비쩍 마른 말 한 마리가 달려 나왔지요. 다음날 농부가 작고 볼품없는 말을 타고 나타나자 왕이 크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 농부의 말은 보기와 달리 바람처럼 발랐지요. 따각따각 땅을 힘껏 밟으며 내달리더니 왕을 훌쩍 앞서서 이겼습니다. 왕은 화가 나 소리쳤어요.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게 내 것이니 내 색시도 본래 내 것이다. 내일 당장 내 색시를 데려가겠다. 색시를 지키고 싶으면 빈대 단말 벼룩 단말을 구해오너라. 농부가 집에 돌아와 걱정하니 우렁이 색시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말고 시장에 가 기장 단말 메밀 단말을 사서 왕에게 바치세요. 다음날 농부는 기장 단말 메밀 단말을 사서 왕에게 가져갔어요. 왕이 농부가 가져온 자루를 풀자 자루 속에서 빈대와 벼룩들이 새까맣게 몰려나와 왕을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왕은 펄펄 뛰고 이리저리 고르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 소리쳤어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내일까지 말하는 돌과 웃는 꽃을 구해오너라. 그러지 못하면 내 색시를 데려가겠다. 농부가 집에 와 이젠 정말 색시를 뺏기게 생겼다며 엉엉 우니 우렁이 색시가 조용히 나가 사람 머리만한 돌덩이와 노란 꽃을 구해왔습니다. 서방님 걱정 말고 내일 왕에게 이걸 바치세요. 다음날 농부가 돌과 꽃을 바치니 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놀리는 것이냐 세상에 말하는 돌과 웃는 꽃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자 갑자기 돌이 쿵쿵 뛰며 천둥같이 소리쳤습니다. 남의 색시를 탐내는 왕은 왕도 아니지 돌이 왕을 마구 때리니 노란 꽃이 깔깔 웃었어요. 왕은 깜짝 놀라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왕은 농부가 사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우렁이 색시와 농부는 아들딸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눈으로 만든 아이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암소도 있었고 암양도 있었고 난로 위에 앉아 놀고 있는 고양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슬펐어요. 하얀 겨울 하얀 눈이 무릎까지 내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썰매도 타고 눈싸움도 했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눈을 굴려 눈사람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서 아이들을 보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네 아이들을 바라보며 앉아 뭘 그리 생각하오. 나이가 무슨 상관이오. 우리도 밖으로 나가 실컷 놉시다. 눈으로 할멈 닮은 눈사람도 만들고 말이오. 그래요 영감 밖으로 나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겐 내가 있는데 또 날 닮은 눈사람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차라리 눈으로 우리 딸을 만들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가 말한대로 곧바로 눈으로 여자아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으로 여자아이를 다 만들었습니다. 눈 대신에 파란 곳을 두 개를 붙이고 볼에는 보조개 두 개를 만들고 진홍색 리본으로 작은 입을 만들었지요. 어디서 이렇게 예쁜 딸아이가 나타난 걸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소녀를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뗄 수도 없었지요. 그때 눈소녀의 작은 입이 미소를 지었고 머리카락이 곱슬곱슬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소녀는 손과 발을 살짝 움직여 보았어요. 그리고 텃밭을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용감 할머니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살아 움직여요. 사랑스러운 눈소녀가요. 눈소녀는 시간이 갈수록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눈소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졌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소녀를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지요. 눈소녀는 눈처럼 희고 두 눈은 호수처럼 파랬습니다. 금빛 닿은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지요. 다만 눈소녀의 얼굴에는 붉은빛이 없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소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파릇파릇한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들에는 벌들이 날아다니고 종달새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모든 여자아이들은 봄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눈소녀는 겨울을 그리워 했습니다. 즐겁지도 않았어요. 마냥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이 지나고 울긋불긋한 여름이 왔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피어나고 들에는 미리 익어 갔지요. 눈소녀는 점점 더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고 늘 햇빛을 피해 그늘과 서늘한 곳에 있었습니다. 눈소녀는 비오는 날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아이야 몸은 좀 괜찮니? 내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눈소녀는 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자아이들이 숲으로 산딸기 블루베리 땅 딸기를 따라가려고 모였어요. 여자아이들은 눈소녀도 같이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눈소녀야 우리랑 같이 가자. 하지만 눈소녀는 숲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햇빛 아래에 있기는 더 싫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소녀에게 말했어요. 다녀오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오렴 눈소녀는 광조리를 들고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꽃으로 머리띠도 만들고 빙글빙글 돌며 노래도 불렀어요. 눈소녀는 차가운 개울 옆에 앉아 물걸음이 물을 바라보며 빠른 물살에 손가락도 접시고 진주같은 물방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여자아이들은 정신없이 놀았어요. 꽃으로 머리띠도 만들어 쓰고 모닥불을 피워 그 위를 뛰어넘기도 했지요. 눈소녀는 멀리 앉아 두려운 눈빛으로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눈소녀를 졸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졸라댔어요. 친구들은 눈소녀도 모닥불 뛰어넘기 놀이를 하길 바랬거든요. 눈소녀는 벌벌 떨며 모닥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늘어뜨린 머리는 흐트러졌지요. 친구들이 소리쳤어요. 뛰어넘어 눈소녀야. 눈소녀가 달려와 폴짝 뛰었습니다. 그러자 모닥불 위에서 부글부글 부글부글 소리가 나더니 신음을 내며 눈소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위에 하얀 수증기가 퍼지더니 둥그런 구름으로 변해버렸어요. 구름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눈소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늑대와 여우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멈 당신은 만두를 굽고 있어요. 나는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낚시하러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커다란 썰매를 물고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여우 한 마리를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여우에게 다가갔지만 여우는 얼어 죽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주 멋진 놈을 찾았군. 우리 할멈 털옷에 달면 멋진 목도리가 되겠어. 할아버지는 여우를 썰매에 싣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여우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우는 일어나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썰매 밖으로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모두 밖으로 내던진 여우는 조용히 썰매에서 도망쳤지요.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당신을 위해 터로 세 달 아주 귀한 목도리 감을 가져왔소. 할머니는 썰매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썰매에는 목도리 감도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여우가 죽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편 여우는 길거리에 던진 물고기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옆에 앉아서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에게 늑대가 다가왔어요. 반가워 여우야 많이 먹으렴. 난 내 것을 먹을 테니 넌 저기 내게도 물고기를 좀 나눠줘. 내가 직접 잡아먹어. 하지만 난 잡을 줄 모른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늑대야 강으로 가서 얼음 구멍에 꼬리를 넣고 이렇게 말하렴. 물고기야 잡혀라. 큰 거 작은 거 많이 많이 잡혀라. 그러면 내 꼬리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늑대는 강으로 가서 얼음 구멍에 꼬리를 넣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물고기야 잡혀라. 큰 거 작은 거 많이 많이 잡혀라. 물고기야 잡혀라. 큰 거 작은 거 많이 많이 잡혀라. 여우 여우는 늑대의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어요. 벼라 벼라 밤하늘의 밝은 벼라 늑대의 꼬리를 얼어붓게 해다오. 늑대는 여우에게 물었어요. 여우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내 꼬리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여우는 그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벼라 벼라 밤하늘의 밝은 벼라 늑대의 꼬리를 얼어붓게 해다오. 늑대는 밤새 얼음 구멍 옆에 앉아 있었어요. 늑대의 꼬리는 이미 얼어버렸지요. 아침이 되자 늑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늑대는 생각했습니다. 우와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은 거지 꼬리를 뺄 수가 없잖아. 그때 한 여자가 강에서 물을 기르러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여자는 늑대를 보고는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 잡아라. 늑대는 이리저리로 움직였지만 꼬리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양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막대기로 늑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막대기로 늑대를 계속 때렸습니다. 늑대는 달아나려고 애를 썼지요. 그때 늑대의 꼬리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늑대는 달아나며 생각했어요. 그래 여우야 내가 꼭 잊지 않고 다음에 이 원수를 갚아주마. 그때 여우는 여자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반죽통에 든 반죽을 먹고 머리에 반죽을 묻히고는 거리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여우와 만났어요. 여우 네가 나에게 일부러 그랬지 낚시하는 법 말이야 잘 봐 너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못 쓰게 되었잖아. 여우는 늑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쿠 늑대야 너는 꼬리만 없고 머리는 멀쩡하지 나는 머리를 두들겨 맞았어 잘 봐 나는 뇌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맞아 겨우 겨우 걸어왔단 말이야 진짜 내 말이 맞구나 늑대가 말했습니다. 여우야 어디로 갈 거니 내 등 위에 앉으렴 내가 데려다 줄게 여우는 늑대의 등 위에 앉았어요. 늑대는 여우를 업고 걸어갔습니다. 여우는 늑대 위에 앉아가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들겨 맞은 놈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여우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늑대 네가 아프지 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지 그리고 여우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들겨 맞은 놈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업고 가네 라고 말입니다. 그 후로도 늑대는 꽤 많은 여우를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답니다. 방카와 할아버지 옛날에 아홉살난 방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방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석 달째 구두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방칸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탄 미사를 보러간 틈을 타서 방칸은 잉크병과 펜을 꺼내들고 의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라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보고싶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방카예요. 먼저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엄마 아빠도 없으니 가장 보고싶은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제겐 할아버지 뿐이니까요. 방카는 편지를 쓰다 말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분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영주의 저택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거나 부엌에서 다른 하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때우다가 밤이 되면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혹시라도 도둑이 침입할 경우에 대비해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저택 주변을 살피며 돌아다니는 일을 했지요. 개들의 이름은 각각 카슈와 미꾸였는데 미꾸는 몸집이 길쭉하고 약삭 빨라서 어쩐지 나쁜 녀석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개를 믿지 않았지요. 이름 그대로 미꾸라지 같은 생김새 었지만 그래도 방칸은 미꾸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말썽을 피우고 그 벌로 매를 맞곤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미꾼은 아무렇지 않았고 오히려 매번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쯤이면 할아버지는 개 두 마리와 함께 영주 저택 문간에 서서 교회 창문의 아름다운 불빛을 보고 환하게 웃음 짓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방칸은 펜을 들고 다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답니다. 주인 아저씨는 자주 매를 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견습생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요. 술집에서 보드카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부엌에서 과일을 훔쳐오라고도 해요. 주인 마님께 들키는 날이면 저도 얻어맞지요. 그래서 결국 마님께도 미움을 사고 말았어요. 게다가 저는 늘 배가 고프답니다. 밤에는 따뜻한 차 한잔 없이 빵 부스러기만 얻어먹어요. 잠자리도 보잘것 없고 늘 추위에 고통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도 잘 듣고 매일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반칸은 문득 영주댁에서 쓸 크리스마스 트리를 베러 할아버지와 함께 숲에 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반칸은 숲을 둘러보다가 어린 나무 중에서 가장 멋진 전나무를 골랐습니다.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쓰러뜨리기 전에 할아버지는 언제나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는 추위에 빨개진 반칸의 코와 뺨을 보며 껄껄 웃곤 했습니다. 몹시 추운 날씨였지만 반칸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나니 눈더미 사이로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산토끼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녀석 잡아라!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반카는 토끼를 쫓아 열심히 달렸지만 날센 토끼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카가 울상을 지으며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반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나무를 가지고 저택에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울가 아주머니가 열심히 나무를 장식했습니다. 반카는 언제나 상냥한 울가 아주머니를 좋아했어요. 아주머니는 반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기도 하고 글을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반카가 고아가 되자 이런 행복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반카는 할아버지와 같은 하인 신분이 되어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러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일이 떠오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반카는 계속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주인 어르신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면 올가 주머니에게 황금 호두를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저한테 줄 거라고 하면 틀림없이 흔쾌히 황금 호두를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나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카는 주먹을 꼭 쥐고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편지를 이어나갔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부디 여기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일자리도 없고 가축도 잘 돌볼게요. 그리고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할아버지를 돌볼게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더 드셔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면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편히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할게요. 되도록 빨리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저는 할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반칸은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전날 미리 준비해둔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 주소를 아주 또박또박 적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반칸은 뿌듯한 마음으로 편지를 들고 하얗게 눈이 내린 거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저씨 편지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칸은 푸즉간 주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게 건너편 길가에 보이는 우체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기 보이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집배원이 모아서 주소에 적힌 곳으로 배달해 준단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반칸은 우체통까지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를 올리고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한 시간 뒤 반칸은 행복한 미소를 띈 채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에 성공한 반칸은 할아버지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부엌 벽난로 옆에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말썽 꼬러기 미꼬가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누워있고 안쪽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꿈을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우렁 색시 이야기는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지요. 특히 우렁이가 색시가 되는 점에서 상상력이 듬뿍 담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데요. 행복한 결말과 슬픈 결말 주인공이 조금씩 다르거나 내기를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달라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우리의 옛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bir .. .. .. ... ... 아멘